출퇴근 시간이나 콘서트나 종교 모임 같은 거는 인원 수를 크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결혼식만 제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식장 측에도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담내품이랄지 이런 횡포는 좀 막아줘야지 현재 예비 부부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은 너무 많지만 거리 두기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디오로 만드는 댄영상 커뮤니티 비글톡에서 당당하고 멋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만드는 비글뉴스 안녕하세요 진여송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인해 결혼식장에는 49명만 참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몇몇 예비 부부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식장에서의 49명 인원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으로 남기는 내 의견, 댄영상으로 만나보시죠. 49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가족과 친인척 외에는 참석이 어렵습니다. 예식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지 않는 조건 하에서 인원을 늘렸으면 합니다. 4단계 방역 지침 중 결혼식 가격 49명 제한은 양가 가족들의 평화와 두 사람의 평온한 결혼 생활을 위해 짝수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결혼식 49명 참석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식 최대 허용 인원이 49명이란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콘서트장과 종교시설과 달리 결혼식은 취식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행사입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는 이 과정에서 감염 확산 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식 인원은 최소한이 인원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공연장, 백화점, 대형마트에 비해 유독 예식장에만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며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결혼식인데 철저한 방역수칙과 거리 두기를 통해 더 많은 인원을 출입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식 49명 참석에 대해 반대합니다. 결혼식도 경우에 따라 인원 제한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결혼식장 입장 인원이 49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결혼식 49명 참석하는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다 힘든데 결혼하려고 하는 예비 부부들이 결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인데 그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49명으로 제한을 뒀으면 예식장 측에도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답례품이랄지 이런 횡포는 좀 막아줘야지 예비 부부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제한이 되니까 따라야 하고 그게 좀 아쉽고요. 저는 49명 정도면 인원은 두 분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 모아서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예식장을 지하철 또는 KTX에 탑승하여 예식을 도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하철 또는 열차에는 탑승인원이 제한이 없으니까요. 출퇴근 시간이나 콘서트나 종교 모임 같은 것은 인원 수를 크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결혼식만 제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엔 그 정도 인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장에 그런 규제를 하는 게 솔직히 그렇게 처음에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규제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종교 시설도 같이 하는 게 옳지 않나 싶고요. 다른 행사와 같이 99명으로 하거나 공간 크기에 비례한 인원 제한으로 변경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하여 인원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 유행이 2차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걸로 언론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스크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장 49명 인원 제한은 적당하다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식만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식장의 운영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적자 운영이 되는데 불안한 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식장의 49명의 제한 부분이 합리적 기준에 맞춰서 정책이 결정된 사항인지 약간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다면 저는 이 정책에 동의합니다. 다른 종교 모임이나 콘서트장은 훨씬 더 많은 인원을 허용을 하는데 결혼식장에만 49명으로 제한을 하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49명 인원 제한 정책을 반대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신혼부부의 앞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현재 탄력적인 거리 두기 지침이 반드시 필요한 장소는 결혼식입니다. 저는 결혼식은 49명만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 현재 예비 부부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은 너무 많지만 거리 두기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진자가 많은 만큼 강화를 좀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장 49명 인원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25.93%의 시민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70.37%는 부정적인 입장을 그 외 기타 의견은 3.70%로 나타났는데요. 긍정적이라고 밝힌 댄 영상에서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모두가 불편하더라도 상황상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다른 종교시설이나 콘서트장, 백화점의 푸드코트 등에 비해 제한이 너무 강력하다며 어떤 기준에서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 기타 입장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인원 제한을 따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객이 많은 지하철에서 결혼식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부가 예비 부부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서 인생의 한 번뿐인 소중한 결혼식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고 멋있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비글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동영상 뉴스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비글뉴스 아나운서 진여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